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자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그거를 향해서 매진을 해야 돼요 그 목표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목표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목표라고 한다고요? 절대 목표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목숨을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월급쟁이 시절에도 정말 죽을 각오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했더니 공장에 발령을 받았어요 공장에 거기서 한 1년 정도 공장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업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월급쟁이 시절에 그랬더니 금속공예품을 팔으라는 부서에 발령을 내놓은 거예요 신입사오니까 발령 내주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가서 1년 동안 죽고 살고 뛰었더니 시장이 너무 좁아 그렇잖아요 금속공예품 누가 사요? 그것도 지금 25년 거의 30년 전인데 지금이야 집에 장식도 하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다 급한 판에 무슨 집안 장식품 이게 그것도 금속공예품이 무슨 미군들이나 사갔어요 미군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회사가 이래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요 자동차 회사를 갔어요 자동차 회사 그때가 29살 왜? 자동차 회사에다가 이런 공예품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에 그때 인천중앙공단에 있을 때니까 가까운 자동차 공장이 부평공단에 있는 대우자동차잖아요 대우자동차에 가서 정문에 가서 경비가 막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뭐 알았냐고 해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뭘 만드냐요 그래서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원하는 걸 만들어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9살 짜리가 아기가 지금 보면 들려보내주겠어요 안 들려보내주겠어요 안 들려보내주죠 그러니까 이제 가라니까 그러면서 아저씨 너 옆에 소 있기만 하는데 뭘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그 다음에 또 갔어 소무시간을 이 앞전에 와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놈은 또 오면 또 몇 시간 버티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들려보내는 주는데 가가지고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세 번째 가가지고 몇 시간 버티고 하고 뚫고 들어갔어 정문을 통과했어 아이고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나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 안에 갔더니 도로가 막 있고 로타리도 있고 공장 1공장 2공장 막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공장인데도 잘 몰라 저 물건 팔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모르죠 왜? 거기에 연구소도 있고 소재개발부도 있고 설계실도 있고 구매부도 있고 품질관리부도 있고 발주부서도 있고 다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으면 당연히 답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거기 헤매고 다니면서 저 사람 자꾸 물어봤더니 거기가 연구소인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담당 아가씨 보고 내가 이걸 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개발 차장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작은아버지 같아 차장님은 그렇죠? 대기업의 차장이니까 작은아버지 같아 삼촌벌이야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여간 그때 르망을 개발할 때인데 독일에서 독일 오펠 카데트 모델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 자동차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국산화가 전부가 안 되니까 70% 정도만 국산화를 하고 나머지 30% 부품은 예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단계적으로 매년 몇 프로씩 국산화를 해서 97%까지인가 국산화를 해야 그 모델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로얄티를 내보낼 수 있도록 이제 상공부 수송기계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계획서를 국산화 계획을 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부품들이 이제 국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국산화시키는 기술 담당 차장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거 깎아방가 국내 아무도 기술도 없고 하겠다는 업체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 그거를 내한테 던져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옳다고 나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살고 했어요 한 1년 넘게 했어요 날밤을 세면서 했어요 그때 기술도 없었어요 저한테 기술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비슷하게 만들었어 제가요 그거를 폴리우레탄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폴리우레탄이야 폴리우레탄이라는 것은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를 믹스해가지고 발포시킨 거예요 스폰지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이거 구두 밑창 만들고 오레탄 창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폴리우레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솔리드 타입도 있고 엘라스토머 타입도 있고 폼 타입도 있고 리지드 타입이 있고 소프트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원료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저는 화공과도 아니고 무역학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출신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를 섞는데 찾아보니까 한국 폴리오라는 데가 부평에 있어 부천에 있어 그래가지고 부천에 가가지고 그 한국 폴리오를 찾아가서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말통으로 사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섞는데 섞는 거예요 섞으면 이제 발포를 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플라스틱 비이커에다가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를 담아가지고 이거를 뭘로 적냐면 와르바시 있잖아요 와르바시 처음에는 와르바시를 하나 가지고 적다가 두 개 가지고 적으니까 더 잘 적어지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옆에 직원이 그거 인펠라로 돌리면 된대요 그런데 그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런 거야 이런 기계가 있으면 여기 모터가 달려있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프로펠러 있죠 그러면 이게 스위치 닦으면 팽 돌아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쫙 섞인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 줄도 모른 거야 와르바시밖에 몰라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섞이네 전에는 막 손속도를 올리려고 숨도 안 차게 왜? 줬다 보면 막 발포가 돼 그럼 빨리 부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야 우와 기술 진보가 엄청나게 된 거죠 금형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금형이 있어 상판 하판이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얼른 원료를 붓고 이 상판을 닫고 이게 발포가 되면 압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눌러야 돼 가가지고 얼른 올라가가지고 쭉 끌고 앉아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무게보다도 더 밀고 올라와 머리를 썼어 어떻게 했느냐 무거운 쇳덩어리를 하나 딱 들고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중심 잡아가면서 오 이쪽 세네 이쪽 힘들고 오 이쪽 세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직원이 프레스라는 게 있대 프레스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유압으로 누르면 이게 프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프레스를 이제 용접도 잘 못하는데 용접 잘하는 그 직원하고 둘이 앉아서 이걸 만든 거예요 프레스에다가 딱 넣고 해가지고 스위치 짱 누르면 쭉 하면서 딱 누르니까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다가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여기에 관한 기술을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에도 기계가 있고 일본에도 기계가 있고 미국에도 기계가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섞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건이 이렇게 있어요 건이 있고 여기에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오라고 폴리오라고 여기서 믹싱 첸바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고속으로 분사를 하면 쫙 믹싱이 돼가지고 여기서 쫙 나가게 돼 있어 이게 그리고 이거를 다 저기 뭐야 전자적으로 스위치 가지고 다 제어를 하고 이 노즐에 섞인 것은 클리닝 하는 실린더가 쭉 밀고 이런 기기가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와르마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계를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샘플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제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우자동차 담당 직원 보고 이걸 만들라고 하면 이 기계를 사와야 되는데 네가 발주서를 하나 좀 써주라 개발 발주서라는 게 있어요 개발을 해라 하는 명령서 그걸 하나 받은 거예요 그걸 하나 받고 그리고 유럽 한번 가자 그때는요 벌써 30년 됐으니까 그때는 유럽 대기업 직원들도 유럽 잘 안 가봤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런 기계 이런 것을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기계를 사오자 이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이 공장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스는 어떻게 하고 이게 기계는 어떻게 하고 쫙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만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회사에다 주고 자 이제 개발 발주서가 나왔으니까 우리 회사에다가는 니스로 해가지고 이 기계를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럼 기계가 들어오면은 뭐 2년 3년 거치했다가 3년 지나서부터 그때부터 할부로 이제 한 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이 제품 팔아가지고 갚으면 되죠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에다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공장을 만든 거예요 한 300명 400명 일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고 한 8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공장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28살 짜리가 자동차 부품 코타 픽스 그레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픽스 그레스 있어요 안 열리는 이런 르망 세단부터 맨 먼저 개발을 했고 이런 게 이제 인캐슐레이션 그레스라고도 하고 코타 픽스 그레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포일러 뭐 이런 것을 제가 만들었고 이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범퍼 백빔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개발을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대우자동차보다 큰 데가 어디예요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제 담당자를 만나야 되는데 담당자를 만나려고 갔더니 설명을 다 했는데 안 만나겠대 그러면은 가가지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야 될 건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바쁜데 대기업은 무지무지 않게 빡시게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니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야 들어지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사무실도 못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제 과장님인데 허과장님이라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분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때 한 11월 달인가 그렇게 됐어 꽤 춥죠 저녁에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꽃바구니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퇴근길에 보더니 뭐야 여기 왜 와 있어 가? 그럼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제 쭉으로 앉아있다가 언제까지 있냐면은 텔레비전 소리 꺼지고 불 꺼지고 한 시간 후까지 거기 있어 왜? 중간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있어 그럼 한 시간쯤이면 이제 잠들어 그럼 이제 그때 철수 그래가지고 언제 가냐면은 대기업 직원들은 또 일찍 출근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기 전에 신문가질로 아파트 문을 열어 그러면 그때 거기 있어야 돼 그 도키다시 해놓은 계단 이게 차가우니까 다른 걸 깔고 있으면 안 돼 보루박스 갖다가 깔고 앉아있어 철양해야 돼 거기는 거기 깔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문을 쑥 열고 신문 가지려고 이렇게 봤는데 쭉으로 앉아있거든 뭐야 밤새도록 있었어? 안 만나준다니까 가라니까 아 예예예 그러고 또 계속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출근할 거 아니에요 출근하면서 문 열고 나왔는데 또 있어 가라니까 안 만나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근하고 나서 한 시간쯤 지나면 이제 철수 그럼 퇴근할 때 보니까 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 보기에는 어때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 같이 어제 밤부터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어 들어가 그러면 이제 궁금한가 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열어봐 그러니까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불 꺼지고 나면 이제 철수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모텔에 가가지고 자고 다시 아침에 또 신문 가지러 나오기 한 시간 전에 가가지고 초콜릿이 앉아있어 그럼 그 사람이 또 보고 또 날 밤새서 그러면서 이제 또 쏙 들어가 아 예예예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거절을 하면서도 고객은 계속 마음속에 이게 예스라는 게 쌓여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제로가 아니에요 계속 굽히고 계속 하면 마음속에 이게 쌓여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박 3일을 꽃밭 그 집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저녁 때쯤 되니까 퇴근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어이씨 지도가구만 들어와 아 예예예 집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들은 꽃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꽃이 다 시들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꽃을 보더니 아휴 꽃이 다 시들을 때까지 앉아있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밥은 먹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밥 다 챙겨 먹고 잠 다 잤지 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고객한테 집 밟히면 집 밟힐수록 신뢰는 쌓여가요 안에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 지도가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점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고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로라고 생각을 해 가가지고 이번에 얘기했던 30% 예스가 쌓이고 50% 쌓이고 60% 70% 쌓여가지고 100이 되면 그때 예스 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고객은 예스란 말을 안 해요 어떻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열정 하나 가지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해낸 일도 해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내 통마케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화장품 무슨 색소 제거해가지고 고함량 처분을 했다는 그 말도 잘 안 외워지고 뭐 나노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노라고 얘기했다가 나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말도 못 쓸 것 같고 막 하면서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래도 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아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나노가 뭐냐 그러면 그건 나도 몰라 그러면서 나노로 한대 내가 만드는 사람이냐 파는 사람이지 나노 기술자가 만들었으면 됐지 나노라고 했으니까 나노라고 했겠지 어떻게 보면 열정과 자신감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아는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든 비즈니스에 승패를 좌우하는 더 중요한 요인은 그러니까 전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전략과 전술이라고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내가 뭐를 어떤 지식 몇 마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열정 정말 저 사람이 싸고 좋은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고객에 대한 지극한 어떤 사랑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왔던 세일즈에 비하면 화장품 파는 것은 일도 아니요 왜 자동차 회사는 대한민국에 다섯 개인가 밖에 없어 현대 기아 대우 쌍용 지금 아세아가 기아로 됐고 다섯 개밖에 없잖아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놓치면 안 돼요 화장품은 한 사람한테 얘기했다 놓치면 그만이야 그냥 왜 옆에 사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했다가 안 사면 뭐 알아서 그러고 옆에 사람한테 가면 되고 어 알아서 그러고 옆에 사람한테 가면 되고 자동차는 그게 아니여 다섯 명 놓치면 하나도 못 팔아 그러니까 2박 3일이라도 앉아가지고라도 기어이 뚫어야 되는 거야 기어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열정 어디까지 내가 생각이냐 계단에 앉아서 죽어버리자 계단에 앉아서 추워요 그거 11시 12시까지 있고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사이사이 가서 잠도 자고 했지만 그것도 진짜 춥단 말이에요 그것도 따뜻한 터레트 껴있고 있으면 덜 차량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옷도 좀 가벼운 거 입고 있어야 돼 달달 떨고 있어야 돼 추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얼음 죽더라도 내가 안 물러난다 내가 얼음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 왜 제가 월급쟁이로 근무를 했지만 그 회사는 공예품 팔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적자 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흑자로 반드시 돌려놔야 된다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면 내가 흑자로 돌려놓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내가 죽는 한이들은 내가 반드시 해놓겠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죽고 살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목숨을 걸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어 안 될 일이 없어 왜 목숨을 걸으냐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누구도 이만큼은 못한다 절대치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치 누구도 이만큼은 못한다 누가 하더라도 이상은 못한다 정말 악바리가 나와서 하면 이만큼은 할 수 있을지 못하면 이상은 못한다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나중에 공장 설계를 다 하고 독일에 가서 기계 사오고 생산기술 차장 시절에는 생산기술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와르바시밖에 모르는 사람이 프레스도 몰라가지고 쇳덩어리 가지고 들고 앉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동화 설비 다 했어요 몇 십억씩 하는 기계 사오는 것도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왜? 공대 출신들 다 놔두고 제가 했어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중에는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들어가서 기술 세미나를 했어요 와르바시가 거기에 석박사들 모아놓고 자동차에서 10년 20년 참뼈가 굳은 사람들 놓고 기술 세미나를 했어 열정만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열정이 있으면 제가요 기계를 사오는데 이 스포일러를 만드는 브로우몰딩 기계라는 게 있어요 이 페트병만 이런 거 전부 다 브로우몰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젝션 브로우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물통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속이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통 같은 거 전부 브로우몰딩으로 만들어요 이 리어 스포일러라고 하는 것도 브로우몰딩으로 만드는데 그 브로우몰딩 기계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어 그런데 독일에 쿠로카오텍스라는 회사께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이거 18억이나 달라고 그래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54억에 사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장비까지 다 사가 중국에서는 왜? 거기는 그 당시에 공산당 돈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골치 아프게 안 빼 그런데 나는 54억에서 거기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건 드라이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드라이어는 한국에서 만들겠다 만들 수 있네? 만들 수 있다 못 만드는데? 우리 스펙 안 줄 건데? 그러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안 줘도 돼 우리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뭘 본 줄 아세요? 오타 몇 마력인지 그거 다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면 그런 걸 딱 봐가지고요 잊어버릴까 봐서 머리가 나쁘니까 화장실 가서 얼른 메모를 해 그럼 오타 몇 마력이고 거기에 히타가 있어요 그러면 히타의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인지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 저거 그러면 이제 오타하고 히타의 스펙을 알면 거기에다 맞춰서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제대로 건조가 되는지 너네 한번 설명을 해봐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안에 드라이어에 대해서 이놈이 막 설명을 해줘 그러면 나는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호텔에 오면 머릿속에 담았던 것을 그걸 전부 그림으로 그려요 같이 간 직원이 잠자니까 어디 앉아서 하냐면 화장실에 불 켜놓고 다른 직원 수면 방해될까 봐서 거기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다 그려 이거 그림을 낮에 들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독일에 갔을 때요 공장마다 전부 카메라 이렇게 해놓고 X표 닥쳐놨어요 카메라 못 가지고 가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카메라 가지고 들어가서 다 찍어갔어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카메라로 찍은다고 해가지고 지네가 가서 만들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카메라로 찍어가더니 오늘날 가보니까 일본에다 다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니까 이제 카메라 절대 못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다 못 가져가게 하도록 공장 문 마다 전부 카메라 X표 다 쳐놨더라고 카메라 안 가지고 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눈으로 찍어 눈으로 눈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그림 그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카메라를 안 들고 가게 했는데 다 만들어놨거든 눈이 휘둥그려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나도 몰라 그러고 그 뒤로부터는 공장 출입 금지 못 들어가게 지금 독일 공장에 들어가면요 못 들어가게 한국 사람은 그냥 들어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카피해 놓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 54억 중에서 18억 정도만 우리가 못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와야 돼 이것저것 빼고 다 그런데 이것도 원가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1억 주고 만들었어 그런데 이놈이 얼마받아요? 18억을 받는 거야 이제 그때 독일 마르크 쓰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얼마 얼마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521 마르크인가 이렇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깍다가 깍다가 안 되니까 그 담당자가 폰 퀴리스테인이었는데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폰 퀴리스테인 오케이 메이크 제로 이거 제로로 만들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끝자리라도 이거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1마르크 이러는 거예요 520 마르크 해주겠대 1마르크 빼주겠대 그때 540원 할 때야 1마르크 해 540원 빼준대 18억짜리 키게 사는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왔어 숨이 막 그런데 독일 기계하고 일본 기계 신입본 제철에 JSW라고 있어요 재판 스틸 웍스라고 해가지고 JSW라는 회사에서 이게 신입본 제철 계열산데 여기에서 만든 기계는 마음에는 들고 가격은 싼데 마음에 안 들어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기계도 가격은 더 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독일 기계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왜 나는 그때 1등주의라는 것을 마음에 뒀어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면 시장이 있다 2등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 기계하고 미국의 GE 플라스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올바니 거기 가면 이제 그 R&D 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가지고 이제 다 실험을 해봤더니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사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 금융 기술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월드 베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독일도 이겨요 왜? 독일은 기계는 좋은데 원료는 바스파나 바이엘이라고 ICI라고 다국적 화학기업에서 만드는데 그것보다도 미국 지익계 더 좋아 그런데 유럽 애들은 유럽 것만 써 그런데 나는 어때요? 독일 세계 최고의 기계에다가 미국에다가 미국 원료에다가 이제 일본 금융 기술을 딱 합하면 독일도 우리를 못 따라하고 일본도 우리를 못 따라하고 미국도 우리를 못 따라하는 월드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돼야만이 비즈니스가 쉽다 이거예요 2등은 비즈니스에서 2등은 어려워요 큰 슈퍼마켓하고 적은 슈퍼마켓하고 있어 그럼 누가 더 힘들어요? 적은 슈퍼마켓은 힘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동네에서라도 1등을 해야 되고 하여간 무조건 1등 아니면 하지를 말해야 돼 그래서 이제 월드 베스트 1등 주의 1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샀어 두 대를 샀어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내가 속으로 이 폼 퀴즈스텐 내가 내 앞에다가 무릎을 꿇힌다 그래가지고는 이 기계를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설비를 하면서 일부 기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팀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도면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 간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백품이라는 기계 회사가 또 하나 있어 그런데 그 기계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검토해서 제외를 시킨 거예요 제외를 시켰는데 그 크루카오텍스의 도면을 들고 백품에 가가지고 그 담당 이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니네 기계를 독일 크루카오텍스 기계처럼 설계 변경을 해줄 테니까 그 기술을 내가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너 얼마까지 줄래 그랬더니 깜짝 놀래 네가 어떻게 그 회사 기술을 하냐 이거 해야 도면 쫙 펼쳐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래 그리고 니네 기계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고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기계 바꾸는 작업자들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 내고를 하는데 얼마까지 가격을 내고 했냐면 그 대신에 니네 이익 없이 줘야 된다 내가 기술 가르쳐주고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나중에 더 잘 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얼마까지 낮추냐면 9억 반가격에 낮춘 거야 더 낮추라고 그랬더니 못한데 알지 않느냐 이거야 독일은 1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9억이 들어가는데 독일보다는 오스트리아가 인건비가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더는 못 낮춰 낮추면 손해가 나 우리가 사오면서도 세일러한테 파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거품 폭리를 취하도록 해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오케이 그리고 두 대를 발주를 빡 한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그 쿨오택스에 들어간 거예요 폰키리스테나하고 또 누구 담당자 한 명이 잭가닥 한국으로 날아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박한길인데 독일 이름은 한스박이라고 썼어요 한스박 야 한스박 너 거기 백품킥의 문제점 네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너 실수한 거야 빨리 그거 취소하고 우리 걸로 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잘 만들어 준대 아니다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다 다 해결했대 아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거는 해결했대 그러고 이제 안 바꾼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물건을 그러죠 끝까지 안 바꾸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나도 너네 기계 마음에 들어 그런데 가격이 비싸 가격 내려봐 그렇더니 15억 안 돼 12억 안 돼 11억 오케이 11억 오케이 then next time 다음에 발주를 주겠다 다음에 어? 이번 거는 아니고 그랬더니 막 그 오다 캔슬하고 지네 걸로 주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안 돼 나는 이미 발주를 했고 그거는 못 준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살 때는 요에사크 하나 요에사크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것만 내가 깎아줬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근데 540원이 뭐야 신경제를 돋궈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정없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18억짜리를 7억 깎아가지고 11억에 샀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요놈이 와가지고 오케이 왕 마르크 하고 싹 거들음 피우던 놈이 와가지고 막 기도 이만큼 큰 놈이 하면서 막 날 붙들고 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왜 얼마나 속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갖고 그 모터쇼에 갔더니 키리스텐의 상사가 마스라고 있어요 마스가 화성인가 되죠 그 마스가 나를 딱 보더니 자기 부하잖아요 한스 이스폰 퀼스텐 스큐즈 사정없이 지옥 짜 버렸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고 내가 까몬 까몬 그러지마 그러지마 기계요? 백품기계가 이걸 바꾸니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특허가 하나 붙어 있었어 겐트리도 훨씬 더 튼튼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자 어떻든 자기 분야에 생소한 분야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파고들고 하면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무역학과 출신이고 그 공장에는 300, 4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기계과 출신 화공과 출신 직원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생산기술과정을 했어요 생산기술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일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 나는 안 해봤다 나는 판매는 안 해봤다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판매하고 이마에다 써가지고 왔냐고 박완길이는 처음부터 엔지니어하고 써온 게 아니에요 와르바시밖에 몰랐어 프레스도 모르고 쭈그리고 앉았던 놈이 나중에는 최첨단 기계를 바꿔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날고 긴다는 엔지니어들을 내가 그냥 스퀴즈 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확 해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애터미 사업이 전공이요 애터미의 전문가가 되면 돼 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가지고 죽고 살고 해 죽고 살고 농구선수가 처음부터 잘 늦냐고 야구선수가 100% 홈런 때래요 홈런 무대는 삼진아웃을 더 많이 당해요 박완길이가 가가지고 애터미 제품 얘기하면 다 살 줄 알아요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나는 왜 성공할 수 있냐 안 사는 놈 있거나 말거나 그 다음 사람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열련두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지식 뭐 세상이에요 전공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정만 가지고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만 가지고 올 매진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세일즈의 전문가가 되고 애터미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이라는 열정 하나 가지고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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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